자, 토이스토리4 책입니다. 예쁜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뒷면, 앞면. 자, 볼까요? 예쁜 캐릭터들이 예쁜 색깔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 뭐죠? 색깔들이 다 빠져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어? 얘들아, 빨리 와봐. 와서 크레파스로 색칠을 해줘. 예쁘게 다양한 형형색색의 색깔을. 어떡하지? 좋아요. 그러면, 친구가 가져온 색연필을. 자, 크레파스로. 그랬더니, 멋진 그림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마술로. 얍! 따란. 야오. 멋진 색상들이 캐릭터와 함께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술을 보여줘야 하니까. 후! 날려버렸어요. 우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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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lin utiliz행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